안녕하세요. 코스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와 알. 백을 괴롭히는 방법.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살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괴롭히는 수를 찾아보십시오. 그냥 살려주면 좀 억울하죠?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살려주는 수는 이렇게 젖히면 이어가지고 남을 수도 없습니다. 지중해도 살았죠? 살았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럼 이런 수는 어떨까요? 끊고서 뻗는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단수치면 지금 이거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럼 여기 사는 수, 여기 사는 수 이건 안되겠습니다. 이것도 실패예요. 그러면 백을 괴롭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요. 이렇게 끊습니다. 이쪽을 끊어서 어휴 안되 보이는 끊음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치면 안됩니다. 따지 않고요. 이렇게 나서 안되요. 이쪽에서요. 이렇게 돌려줍니다. 백이 따든가 뻗든가 해야 되는데 따르면 이렇게 해서 폐로 괴롭히고요. 이쪽으로 뻗으면 이쪽으로 젖혀서 또 이것도 폐가 되죠? 이거 백이 이걸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요. 백이 만약에 폐감이 없어서 줬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또 폐가 돼요. 이때는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또 폐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괴롭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